미역줄기 안녕하세요 상아이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역줄기 볶음을 한번 해볼텐데요 요즘 아주 포장이 잘되서 나오더라구요 이거 한개 준비해 주시구요 이게 300g짜리입니다 이거는 소금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는걸 잘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소금기 뺀다고 물에다가 너무 오래 담가 놓으시면 미역줄기가 퉁퉁 불어 보여요 그래서 보기가 좀 안좋거든요 소금물에 너무 오래 담가 두시지 마시고 제가 소금기 빼는 거 보여드릴게요 소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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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것 보다는 조금 곱게 만들어진 게 훨씬 맛있어 보이고 또 정갈해 보이더라구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굵은 것만 손질해 주시면 돼요 짠 물만 조금 빼 놓을게요 양파는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채썰어 넣을게요 양파는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채썰어 넣을게요 그리고 대파 조금만 쓸게요 육즐기는 제가 물을 꼭 짰거든요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간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조금 짠 기운이 남아 있다면 소금을 덜 썰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먹기 좋은 만큼만 이렇게 썰어 볼게요 식용유 반 스푼이에요 참기름 한 스푼이구요 먼저 대파를 좀 넣고 볶겠습니다 양파하고 당균도 같이 넣을게요 먼저 익혀줘야 되거든요 이역즐기는 많이 익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역즐을 먼저 익혀줄게요 양파와 당균도 같이 넣을게요 먼저 익혀줘야 되거든요 미역즐기는 많이 익힐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숟가락으로 산불이 산불에 볶을게요 지금부터는 양파와 당근이 조금만 익으면 바로 미역줄기 넣을게요 소금빛이 빠져서 간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소금빛이 있으신 분은 간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소금빛이 있다면 가정하여 양념을 해드릴게요 간장은 중간장에 넣을게요 약간만 쓸게요 반스푼도 아니고 약간만 반스푼보다 다른 약간이에요 다 됐습니다 마지막에 참기름을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참기름을 볶을때 넣었지만 약간만 더 넣을께요 통깨는 조금 뿌려주시면 되요 저는 소금기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볶아서 양념을 해서 그냥 먹기 좋게 간간하게 됐거든요 제가 여러분 혹시 소금기를 다 못빼고 볶으실까봐 제가 그 레시피에 맞춰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간하게 드실 분은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깨를 마저 좀 뿌려주고요 오늘 제가 매운 고추를 예뻐라고 올려 놓는 거고 만약에 매운 거 좋아하시면 아까 당근 볶을 때 청양고추 한 두개 정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미역줄기볶음 다 됐습니다 상어이머였습니다 감사합니다